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 공보가 각 세대에 발송됩니다.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공약과 재산, 병역, 전과 기록 등을 발송한다며 각 세대에 오는 25일 전후로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다른 사람의 우편함에 있는 선거 공보를 훼손하거나 가져가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책 공약 마당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의 주식시황 알아보겠습니다.